국내 양대 플랫폼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3분기 나란히 역대 최대 매출을 올렸습니다.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3분기 매출이 18.9% 증가한 2조 4453억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. 카카오도 음악 등 콘텐츠 분야에서 성장세를 보이면서 2조 1609억원의 매출을 올려 작년 동기 대비 16.3% 증가했습니다. 다만 영업이익은 네이버가 15.1% 오른 반면 카카오는 6.7% 줄면서 대조를 이뤘습니다.